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는 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는 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nest but at the bottom. 제가 왕만 남은ube에 주어쓰던 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칼국수 먹으러니까 너무 맛있어서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맛있어여. 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뭐. 우리 칼국수까지 와서 처음 먹는 음식이 칼국수야. 칼국수에 왔어요. 칼국수에 왔어요. 펜치의 음식이 조금 더 맛있어. 펜치의 음식이 너무 맛있어. 자, 해물 시원해. 아니, 이거 또 먹으면... 눈이 살짝 녹아있는 게 너무 예쁘다. 여기도 녹아있었다, 녹아. 여기 저녁 사과에 이제... 아우, 여기 여기 사는 거 같아. 저희는 이제 파킹하고, 체크잉도 했고, 이제 호텔로 가야 돼요. 빠라바밤 빠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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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비버 테일 하나 사먹죠, 아빠? 비버테일. 비버 테일. 오우! 오우! 계란말이 안나오는 밥이야 잘 먹다니? 일곱거리는 집에서 다 먹어주면 이제 먹으러 가고 바로 먹으러 왔어요 더 먹고 싶은 곳 먹으러 왔고 사이안 일곱거리 먹으러 갔어요 밥이 먹으러 왔어요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밥에 먹으러 왔어요 퇴징 너무 귀엽네 코쥬루이 베딩인데 아빠랑 나랑 커플이네 바타고 있냐? 물 사야 하고 사기니까 나이 귀엽다 목마르니까 이건 내일 아침에 먹은 요거트 이거 하자 그래서 하나씩 차에서도 먹고 닭강정 핫도그 닭강정 핫도그 닭강정 핫도그 닭강정 핫도그 역시 하루에 마무리는 컵라면 응? 응 떡 하나 먹어볼까? 음 딱 좋아 닭강정 핫도그 그리고 밑에 치즈 스포츠 같이 먹을게 이거 시작 어떻게 먹었는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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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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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페이토 레이크로 먼저 가는 거야 페이토 레이크 갔다가 바오 레이크 갔다가 그다음에 레이크루이스 가면 돼 딱 세 군데 오늘 돌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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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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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εν 와 근데 매일 봐도 멋있다 우와 밥이 진짜 맛있다. 완전 맛있어. 물을 듣고 있다. 여기 진짜 멋있어요 우와! 여기 진짜 멋있어요 저희는 어퍼벌스로 가보려고 합니다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안전하게 양념을 넣었어요 땅에 깊지 않게 먹었는데 다닐 지저분이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 치즈는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 치즈는 너무 맛있는데 이 치즈는 더 맛있게 먹었다는 걸 지금은 이 치즈는 더 맛있게 먹기 때문에 먹으려고 먹으러 왔는데 오늘 이 치즈는 더 맛있게 먹으려고요 비비야 저희는 후식으로 또 비버텔 먹으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10시부터 10시까지 하네요 1886년에 지어졌대요. 수고하셨습니다. 맛있지? 또 다른 매력이지? 또 다른 매력이지? 또 다른 매력이지? 또 다른 매력이지?